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드디어 단기 고점이 나왔죠 제가 계속해서 17만원 찍을 무렵부터 제가 계속해서 카카오는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이 보통 20% 가까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여태까지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동안 급등했던 동국제강이나 HMM이나 현대및보조선이나 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는 오늘 고점에서 저점까지 폭이 마이너스 10%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카카오가 단기 고점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어디서 살까를 봐야 됩니다 이제 카카오를 어디서 살까 예 파는거는 제가 진작부터 올라갈 때 이제 거의 고점에 다가온다 다가온다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 충분히 이 고점에서 매도하셨을 것이라고 어 사료가 됩니다 제가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분은 없겠죠 없겠죠 라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항상 이때도 그랬죠 이 고점에서 잡지 마라 액면 분할하게 되면 빵 치지만 고점에 잡지 말고 이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 고점에서 이 제가 말씀드린 가격가기 마이너스 17%가 하락을 한 다음에 슈퍼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음번에 주가가 또 한번 조정이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이제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까를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서 살까 해서 사는 타이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서 혹시라도 오늘 못 팔았다 그런데 이미 나는 저기 10만원에 9만원에 사가지고 이미 수익이다 이만큼 70% 수익이다 하시는 분들이야 큰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나 17만원에 샀어요 16만 9천원에 샀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할 것인가 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십시오 미처 못 빠져나오신 분들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더 갈 줄 알고 그렇지만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번 주가가 조정을 쭉 보입니다 항상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게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이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또 반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이고선 나온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즉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고 가격 조정이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 충분히 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내렸다가 저점을 찍고 또 쭉 해서 오르다가 한 번 슉 하고선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런 패턴으로 카카오는 움직였고 자 이번에 고점의 신호가 일단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조정을 보이게 되면 이때가 또 한 번 매수 타이밍이 온다 자 일단 21선 지지 여부를 한 번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는 항상 61선 제가 이때도 61선 부근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61선 부근 얘기를 했죠 자 61선이 또 이제 슥 하고 올라오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때 두 달 이때 한 달 이렇게 걸렸네요 한 달에서 두 달 길게는 석 달 정도를 보고 충분한 조정을 잡은 다음에 또 한 번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이버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 네이버를 보시면 전일에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40만원대를 돌파를 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자 역시 또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도 그동안 40만원대를 강력하게 저항으로 삼아서 못 올라갔다가 이번에 빵 하고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항을 돌파를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40만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가 되면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고평가 논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나오신 분들이 슬슬 이제 네이버가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네이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40만원대가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처럼 국민주로 등극하는 종목들 있죠 그전에 HMM이 그랬고 현대비포조선도 그랬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항상 올라가고 나서는 자 이제 어느정도 고점의 징후가 나온다 단기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한테 들릴 때쯤 되잖아요 그리고 어 저거 계속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안됩니다 예 항상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주식하시면서 어려우신 분들 예 가지고 계신 종목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주시면 제가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자 드디어 오늘은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또 올랐어요 참 1.3% 정도 올랐는데 마치 장대양봉처럼 보이죠 1.3% 올랐어요 뭐 하루의 움직임 폭이 1%가 될까 말까니까 마치 장대양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미미해졌어요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거의 매도가 없습니다 9만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특히 개인이 팔았죠 개인이 자 이렇다니까요 개인이 팔고 오늘은 기관이 오랜만에 좀 사줬습니다 기관이 조금 사주는 것만으로도 예 한 1.5% 가까이 1.6% 정도가 장중에 올라줬어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7만원대로 딱 떨어지니까 매수하니까 어때요 반등 나오잖아요 바로 이건 이런 겁니다 7만원대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선 세상에 다 망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8만원이 깨졌다 이제 뭐 6만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매수 시점이고요 카카오처럼 좋다 좋다 뭐 앞으로 모멘텀이 좋으니까 더 갈 것이다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더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슬슬 고점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 좋은 얘기가 나오면 모르던 개미들도 어 그래? 나 벌써 카카오로 50% 수익이야 나 11만원에 샀는데 지금 17만원 가까이가 근데 이거 20만원까지 간대 이런 얘기 해요 17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긴 가죠 근데 이게 떨어졌다 간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10만원 가죠 삼성전자가 10만원 안 가겠어요 지금 7만원 8만원 여기서 계속 가고 있는데 지난번 고점이 9만6천8백원이었잖아요 10만원 갈까요? 가요 11만원도 가고 더 넘어서도 갑니다 단 뭐가 문제예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 어차피 단타 칠라고 들어온 종목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능하면 저점에서 잡아서 간다 6만원까지 떨어지면 누가 좋다고요? 6만원까지 떨어지면요 집 팔아서 사야 돼요 6만원 가면은 안 가요 누구 좋으라고 6만원까지 내려갑니까? 그래서 삼성전자 좀 내려오면 또 반응 다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7월달에 실적 발표하죠 8월달에 또 8.15 사면이 있죠 특별 사면 9월달에 3분기 실적까지 잡히면은 분명히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8만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점 12만원대만 안 깨지면 된다 12만원대 정확하게 지지하고선 자 오늘도 양봉을 그리면서 SK하이닉스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지점은 어디라고 했습니까? 13만원대 13만원대를 돌파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13만원까지 또 올라오면은 이 박스권의 이 조정권이 박스권이 이 12만원에서 13만원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이 13만원 박스권을 돌파시켜주면은 이 위에 이제 이 13만원권 위에 이제 61선, 121선이 다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가 이 14만 5천원대 직정, 고정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박스권을 한참 만들고선 돌파를 시켜주는게 훨씬 더 상승력이 좋아요 오자마자 바로 뾱 이렇게 올라갈 수 이런거는 없어요 이렇게 우량률이 이렇게 못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지받고 조정받고 쌍바닥 만든 다음에 또는 쓰리 바락 만든 다음에 돌파시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SK하이닉스도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도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호재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 오늘도 보세요 참 대단하죠 뭐가 대단하냐 이 가격대를 이 대형주라고 그래가지고 가격대를 안 지키는게 아니에요 이 더욱 아주 그냥 세력이 외국인 기관이 아주 철저하게 진짜 걔네들은 전부 컴퓨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한옥가 한옥가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매매를 합니다 자 현대차 지금 보세요 정확한 가격대가 24만 9천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25만원을 못 넘게 해요 25만원 밑에가 24만 9천원이죠 그러면은 24만 9천원까지 이때 딱 오고 떨어지고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그렇죠 자 24만 9천원을 못 넘습니다 이때도 정확하게 보세요 24만 7천 5백원이에요 24만 7천 5백원까지만 딱 오고 못 넘었어요 25만원 오늘 보세요 오늘 24만 9천원까지만 정확하게 옵니다 바로 25만원을 못 넘기고 있는 겁니다 25만원 전고점만 오면은 물량이 그냥 막 나와요 그동안 물려있던 애들 물려있던 애들이 아이고 왔구나 그러면서 25만원 근처까지 오니까 막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려다가 또 못 올라가요 자 오늘 수급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 물량을 다 누가 받아줍니다 바로 기관이 받아줍니다 제가 그랬죠 현대차는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이다 외국인은 단타친다 외국인은 보시면은 40만주 들어왔다가 또 팔고 나가고 오늘도 외국인은 올라가니까 팔았어요 자 요때 신호탄 만들어주고 야 이 신호탄 나오면 아 앞으로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팔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한번씩 쑥 들어왔다가 팔아먹고 그런거에요 요자리에서 딱 만들어주고 쭉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또 한방 쳐줘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또 팔아먹고 외국인들은 참 쉬워요 자기네가 들어오면 개미나 기관이 어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제 사야지 그리고 사요 그럼 조금 오르잖아요 그럼 딱 팔아먹어요 수익 딱 나면 딱 팔아먹고 그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진짜 한 3%만 올라도 수익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이 25만원대를 돌파하기가 지금 아주 그냥 좀 저항선으로 아주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이게 그러면 꼭 나쁜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계속해서 이 25만원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왔죠 또 조금 조종을 받아요 조종 좀 받고 또 21선 지지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것을 한 방에 돌파를 빡시켜줍니다 이런 캔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저항을 만들어야 저항을 만들어야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항이 없이 이 생으로 돌파는 돌파가 아니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나쁜게 아니다 올라가려다가 말았지만 자 계속해서 주포가 즉 기관이 주포인데 주포가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반등을 주면서 또 뭐가 움직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탑픽 종목으로 드렸던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가 어떻게 돼요 예 이날이었죠 5월 28일날 자 이때부터 자동차 관련주는 간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올라갈 때 현대위아가 더 탄력성이 좋으니까 신사업에 진출하는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서 전고점 일단 목표가를 봤는데 전고점 드디어 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전고점을 딱 넘으니까 차익실험 물량이 확 나오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꼭대기에서 제발 사면 안 돼요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가 밑바닥이면 어떻게 서요 무릎쯤에서 사가지고 슬슬 올라가면 슬슬 전고점 다 오니까 자 이제부터는 거의 다 이제 매도의 시점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이제 현대위아는 목표가가 달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팍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조정받고 2평선 이격이 또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2평선이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서 21선이나 61선 지지받고선 또 올라가요 한 번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딱 찍고 그냥 쭉 떨어져서 끝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왜냐 수급이 살아있잖아요 기관에서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종목이고 기관이 오늘도 멋지게 들어오면서 차익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 자 현대위아도 이제 매수 타이밍 이때 못사신 분들 이때 못사신 분들 다시 이제 또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 또 팔아야 될 자리 자 그리고 또 고점에서 물렸을 때 빨리 털고선 다시 저점의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은 물타기를 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거를 혼자 하시면서는 어려움이 있다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요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SKIE 테크놀로지를 지난번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중에서 이제 대형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의 추세가 살아났다 자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부품주들 그중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해가지고선 이슈를 받았던 IEE 테크놀로지 자 SKIE 테크놀로지가 기준봉이 딱 생기고 쌍바닥을 정확하게 만드는 모습을 포착이 됐고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멋지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기관에서 역시 기관에서 멋지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요렇게 싹 오를 때 요때 싹 들어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죠 자 그래서 SKIE 테크놀로지도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그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그렇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게 다 전기차에 관련된 겁니다 전기차 일반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나 미래차에 관련된 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2차전지죠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자 이쪽 부분들이 다시 지금 이 섹터가 순환매를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를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자 LG전자는 뭐요 이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주가의 영향을 받는 거는 냉장고 에어컨 TV 팔아가지고서 실정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의 LG전자는 모멘텀을 가지고선 있다 지금 이제 LG전자는 전기차 부품이 얼마만큼 더 잘 팔리고 수출을 얼마만큼 더 잘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LG전자 역시 오늘 4%가 넘는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이틀 동안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온다 LG전자는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 왜냐 장대항봉 나오면은 주가를 또 하루 이틀 걸려서 또 다 내려요 그리고 또 올리죠 또 하루 이틀 걸려서 또 내려요 그리고 또 올리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다 한 번 뉴스가 터지면 또 빵 하고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또 쭉 하고 또 빼요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는 애예요 LG전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지난번에 이제 어느덧 16만 4천원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번 고점이었던 17만 5천원대 자 여기까지 한 번 또 지그재그 하면서 또 빡 오르면은 네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17만 5천원을 멋지게 돌파를 시켜준가를 보고 이 부근에서는 또 한 번 정고점 부근 돌파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보시면은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 완성품업체의 이 3대장 SK LG 삼성 이 중에서 제가 SK가 일단은 제일 좋다 지금의 주가 탄력성은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29만원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29만원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계속 61선 부근 지지를 하고 있다가 자 드디어 오늘 2차전지가 간다간다 하더니 이제 드디어 29만 3천 5명까지 돌파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또 좀 나와요 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SK이노베이션도 하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탄이 나와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자 이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외국인이 지금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기관의 수급까지 쌍끄리로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수급 현황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삼성 SDI도 70만원대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121선 위로 싹 올라섰어요 어제도 올라섰는데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올라서 아주 요렇게 이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또한 지금 보시면은 예 삼성 SDI도 외국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쌍끄리 매수가 역시 나와줘야지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21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중요한 지점이 나와있죠 정고점인 70만원대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만원 돌파를 이번에는 한번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아주 또 멋지게 한 10%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이때였죠 지난 6월달에 기준봉 딱 생기고 나서 자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거래량 나왔던 고점 13만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계속해서 추라이하고 있다가 오늘 무려 10%가 장중에 넘는 예 이러한 아주 급등이 오늘 나와줬습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도 보세요 15만원이라는 전고점이 그죠 15만원이라는 전고점이 오면은 주가가 내리고 오면은 내리고 했잖아요 다 왔어요 그죠 15만원 근처까지 그러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한 겁니다 자 무려 24%가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고 이제는 슬슬 1차적인 분할 매도의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고요 또 조정이 나오고 지지 받으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이슈가 돼서 확 오르는 종목들 꼭대기에서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항상 안전한 자리에서 딱 신호탄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선 또 바닥에서 쌍바닥 등이 나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올라가다가 아 못 올라간다 싶으면 어떡해요 미련스럽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수익 실현을 빨리 해요 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미련스럽게 무식하게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자 SK바이오팜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121선까지 21선 위에서 이제 안착할 때 이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21선 일단 1차적인 부근입니다 자 이 부근에서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지만 21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21선 지지 받고 다시 한번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SK바이오팜도 이렇게 저점에서 잡으니까 저점에서 잡으니까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예 흔들어도 1차적으로 매도를 해도 좋고 또 저항을 받고 다시 지지 받고 오르는 것을 기다려도 좋고 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지금 자리가 매도할 자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 가야 될 자리인지 자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시다가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